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방한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회담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